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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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o. fx hatte Tylenol,lesh autor,avo,정연 what does he say o there will never be another you o o 안보인 o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기쁨까요? 여러분 처음 보다 보니까 어떠가요? 배티래요, 며이, 뭐니? 쪄게요! 맛있다. 텔 많이, 그렇죠? 네! 처음 저희가 웬투룰로 올라왔는데 이거 못 받으셨어요 일단 시작이죠 participate 많이 응원할게요 기억이 안 와요 이 멘트럴 보고 나서 저희 멤버들 많은 무대를 더 열심히 재밌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그 멋진 분들의 모든 분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목록목은 목록목이 사랑해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시 엑소의 타일랜드 여러분 최고 엑소의 타일랜드 여러분 최고 이 하척트를 정말 그리웠는데요 그 공작업은 제가 진짜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미친듯이 무대를 즐길 준비가 됐거든요 폭목 폭목이 진짜 초 땜티 이렇게 무대 끝날 때까지 무대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함성 소리 들려주셔야돼요 야, 림름해 좀 남자리 밖이 좀 컨셉 저쪽 나갑갑 폭락 폭락 여러분 여러분 한국랑군 얼굴이 기약왕구가 비추는 지금 여러분 때 얼굴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누군가가 여러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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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는 온통 trabaj 긴장 여러분 요즘 응 호주yen 저희 엑스 멤버들은 땅 보이시죠? 그 콘텐츠는요.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엑스 멤버들 모든 에너지를 쏟다 부은 준비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돌아줘야 돼요. 그 콘텐츠는 육사난 컴폼폼, 그래서 우리 엑스 멤버들은 없애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점. 그리고 하나요. 어제 보니까 저희가 저희를 너무 잡고 싶은 것이 포켓놈을 던지더라고요. 그 콘텐츠는, 몇몇 콘텐츠가 더 많이 잡고 우리 엑스 멤버들은 그런데 안 된다고. 아니요. 그리고 엑스 멤버들은 무려하다가 갈봐서 넘어지면 또 터치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 엑스 멤버들은 이제 막 시작됐는데 아직 많이 고향이 남았거든요. 저희도 더 열심히 주의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약속시켜주세요. 이는 우리 엑스 멤버들은 첫째 날 고맙습니다. 오늘 역시 여기가 뛰었네요.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되게 남성분들도 많이 와주셨어요. 오늘 남성분들도 여성분들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콘서트입니다. 오늘 아무도 다치지 마라 하니까 오늘 하루미카이 빠져나칩니다. 스탠딩에 계신 분들 앞에서 있는 분들이 몸이 굉장히 작아져요. 스탠딩에 계신 분들 오늘 하루 앙릴보 공연 끝까지 마칠 수 있겠죠? 오늘 하루하루 앙릴보 공연 끝까지 마칠 수 있겠죠? 오늘 부대하면서 여러분들 눈 많이 마주추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앙릴보 공연 끝까지 마칠 수 있겠죠? 오늘 내가 정말 많은 MC가을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이쁘게 하하하 이쁘게 하하하 이쁘게 하하하 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 엑소가 공연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에서 오신 우리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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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또 공연을 시작할 건데 오늘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커피 타이더 컷시양 너희 컴 아, 좋았다, 좋았다 오케이 before the show, you have to take care of yourself 오케이? Are you ready for enjoy the show? 네! Are you ready? 오케이, I'm ready. It's showtime! I'm ready.